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팝업을 생성할 때 팝업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openPubHub 함수로 팝업을 생성할 때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 임의로 지정한 파라미터를 팝업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팝업이 전달받은 파라미터는 $pgetParameter 함수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popenPubHubHub 함수로 팝업을 생성할 때 임의의 파라미터 값을 팝업에 전달하고 생성된 팝업에 대해 $pgetParameter 함수를 실행하여 해당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입니다. 트리거 버튼입니다.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popenPubHubHub 함수가 실행되어 팝업이 생성됩니다. 또한 $raw.json 변수와 데이터 오브젝트 변수를 통해 팝업에 전달할 임의의 파라미터 값들이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팝업 생성 옵션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정의하여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팝업의 소스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소스 화면 트리거를 클릭하면 $pgetParameter 함수가 실행되어 팝업이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들이 반환됩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팝업이 생성되고 팝업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들이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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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